캠핑처럼 자유롭고 유연한 시스템 운영을 꿈꾸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용캉에서 도커와 컨테이너라는 도구로 나난의 캠핑카를 만들었었죠. 어디서든 바로 캠핑할 수 있는 멋진 이동식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전두 개 수백 개의 캠핑카를 굴리는 사업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캠핑카 한 대라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이제는 예약부터 배차, 고장수리, 새 모델 교체까지 정말 손이 열 개라도 부족하더라고요. 휴, 그래서 꺼낸 비장의 자동화 무기, 바로 쿠버네티스예요. 이름은 좀 낯설죠? 하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많은 캠핑카를 자동으로 대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누가 예약을 하면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캠핑카를 알아서 배치해주고요. 차량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걸로 자동으로 바꿔주고, 사람이 울리는 주말이나 연휴에는 캠핑카를 자동으로 더 배치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기존 손님들 불편없게 순서대로 조용히 바꿔줍니다. 이 덕분에 사람 손을 거의 쓰지 않고도, 캠핑카 수백 개를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비교해볼게요. 캠핑카 한 대 한 대는 하나의 앱이나 기능 덩어리예요. 각각 캠핑카가 특정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약관리 시스템이 한 대,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이 또 한 대, 흑이작성 기능도 또 다른 한 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캠핑카가 주차된 공간은 컴퓨터 서버 같은 거고요. 쿠버네티스는 그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 운영 본부예요. 어디 어떤 캠핑카를 보낼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 언제 몇 대를 더 투입할지, 본부에서 다 판단해서 자동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왜 하필 쿠버네티스일까요? 수많은 비슷한 시스템 중 쿠버네티스가 어깨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료이자 오픈소스. 누구나 하도 다 쓸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고쳐서 쓸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함께 만들고 개선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엄청나죠. 두 번째,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수년 동안 랩석으로 수많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가 집약된 보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미 검증된 튼튼한 기반인 거죠. 세 번째, 커지는 생태계.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관련 도구를 만들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네 번째, 클라우드 독립성. AWS, RGR, GCP 등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든 똑같이 작동해요. 특정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강력한 장점들 덕분에 쿠버네티스를 마치 기술의 표준어처럼 쓰게 된 겁니다.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로 세상에 공개된 순간. 그건 단순한 기술 하나가 퍼진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 알고 있다고 강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공유하는 사람,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지금의 IT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진짜 힘이 아닐까요? 다음은 강에서는 새롭게 공유될 IT 지식을 담고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 안녕.